용의회에 찾아오게 될 돈복에는 아주 정교하게 설정이 된 그런 기술적인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. 주로 인간관계 속에서 또 이런 기회는 많이 숨어있게 되는데요.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돈복이 크게 굴러들어옵니다. 용의회에는 다른 해보다 자신의 의견 개진을 할 때 명료하게 상대방에게 전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런 그 결단이 실린 그 의사전달법이 돈복의 여유주를 또 집으로 크게 그 향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재정적인 그 주제에 대해서 다른 해보다 더 상세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구체적일 때 더욱 좋습니다. 그래서 두리뭉실이 아닌 구체적인 그 숫자까지 동원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돈이 그 필요해가 아니라 4,500만원 돈이 그 언제 또 어느 날짜의 그 필요해라는 이런 식입니다. 또 기도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 방법이 그 유효합니다. 기도나 그 발언할 때 그 내용을 그 구체적으로 담아줄 때 더 풍수효과가 커진다는 것입니다. 용의회에는요. 용의회에 그 돈복 터지는 그 비결은 조금은 그 역설적입니다. 용은 그 상상 속의 동물임에도 용의회를 그 보내게 될 그 우리들은 다른 해보다 더 이성적인 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다른 해보다 더 분석적이고 또 개량적인 그런 태도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. 돈복을 불러들이기 위해서는요. 이런 그 합리적이고 또 객관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또 개선적인 이런 능력에서 돈복이 크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. 특히 그 금융 관련 또 재정적인 그 복지 관련해서 우리가 풍수적인 도움을 받을 내용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다른 해보다 늘 그 메모지와 그 펜을 끼고 사십시오. 이렇게 우리가 그 손에 주게 될 그 펜은 모두 그 꿈을 그 앞당겨줄 수 있는 그런 그 오행 목의 기운에 그 불을 지펴주는 그 풍수효과를 주게 됩니다. 메모지의 그 종이도 결국 용의회의 그 두 축의 그 하나인 오행 그 목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. 돈복을 그 우리 손아귀에 움켜줄 수 있게 만드는 그런 그 돈복을 불러들이는 그 풍수 방법이 되어준다는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